22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,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중 국내 발생 환자는 3,008명,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 수는 106명입니다.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던 확진자 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1,460명으로 늘었습니다. 21일 0시 기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4.7%,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56%를 보이고 있습니다. 21일 0시 기준 인천의 감염병상 가동률은 56%를 보이고 있습니다.